암보험의 구성과 효율적인 진단비 준비하기가 오늘에 취재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사망원이 1위이자 또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바로 암이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암만큼은 모든 분들이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암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암에 대한 정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암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암보험이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가입한다 그런 생각으로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건 아닌지 왜 우리에게 암보험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은 뭘까요? 암은 종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종양은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종양은 그냥 착한 종양과 나쁜 종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바로 이 나쁜 종양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종양이 우리 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참 많이 아프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나쁜 종양의 특징은 사실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악성종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악성종양을 다른 말로 암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기에도 그냥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바로 이런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 돌연변이 세포가 저희를 괴롭히는 악성암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과학시간을 저희가 교육을 들었으면 다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분열과 또 성장을 반복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포는 분열과 성장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또 수명을 다해서 소멸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몸에 필요한 세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세포는 생겨났으면 다시 사라지고 이런 소멸과 생성을 반복해야 하는데 바로 이 세포가 그냥 소멸되지 않고 무제한으로 증식을 일으켜서 몸을 해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아서 돌연변이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바로 이 돌연변이 세포를 우리는 암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죽지 않으려고 스스로 변이를 일으키는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참 이런 경우의 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도 유전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유전이 된다고 되나요? 안 되나요?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회자님 혹시 암이 유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암도 유전이 좀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해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유전이 되나요?에 제가 드리는 해답은 유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모든 암이 유전된다고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유방암의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가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암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시고요. 유방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는 위암, 대장암, 소화기계 암이죠. 폐암 그리고 이러한 많은 부분의 암들이 유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가 암에 걸렸을 때 자신도 같은 암에 걸릴 확률과 형제자매가 암에 걸렸을 때 자신도 그와 같은 암에 걸릴 확률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인데요. 1위부터 쭉 내려와 보면요. 부모가 암일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악성 림프종이 1위, 그리고 고환암 2위, 그리고 3위가 갑상선암, 그리고 쭉 여러 가지 암들이 나와 있고요. 형제자매가 암일 경우를 보면 고환암이 1위고요. 악성 림프종이 2위, 그 다음에 콩파담부터 해서 전립선암 쭉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들이 교차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암일 경우에 같은 암에 걸릴 확률을 보면 거의 5배에 가깝게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제자매가 암일 경우를 보면 이 악성 림프종이 2위로 내려가 있고 1, 2위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악성 림프종이 부모님이 암에 걸렸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봤을 때 약 5배에 해당했었다면 형제자매가 암일 경우는 2위로 내려왔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암에 걸릴 확률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암이 유전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전혀 강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전 말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지 않나요?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우리 사회자님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스트레스가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병의 근원이 또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암에 영향을 무조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나요? 네,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스트레스 자체만으로 암세포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약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폭식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혹은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든가 여러 가지 정상적인 나의 생활 패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나의 정상적인 생활과 다른 약간 나의 생활과는 약간 비정상적인 좀 더 건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이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때문에 나의 몸이 망가져서 암세포가 발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에는요.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암 같은 경우는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냐라는 질문에서는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천. 5천이 의미하는 숫자를 혹시 우리 서회자님. 저는 약간 짐작이 됩니다. 오늘 암에 대한 주제니까 암세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와. 정답인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진짜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냄새가 좀 빨라요. 네. 역시 보험스쿨의 역시 반장님 다우십니다. 반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5천은 암세포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시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5천 개의 암세포는 우리가 하루에도 5천 개 이상의 암세포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저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5천 개의 암세포가 나타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특정 다수에게 5천 개의 암세포, 돌연변이 세포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면역 세포라는 것이 죽여주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면역 세포, 저희가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바로 이 세포들을 저희가 더 이상 소멸시킬 수 없는 몸 상태가 되게 된다는 얘기하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망가지게 된다면 저희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좀 좋기 때문에 면역력 세포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반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한 얘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면역 세포의 수비로 인해서 저희가 정상 사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교통체증. 네, 맞습니다. 교통체증. 여기 보이는 불빛들이 뭐냐면 택시입니다. 택시. 택시. 이 택시 대수가, 사회자님 혹시 택시가 전국에 몇 대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적어도 한 1,000대 이상은 있지 않을까요? 1,000대요? 네. 1,000대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동네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되나요, 등록가? 네, 전국에 택시가 약 25만 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암 환자는 몇 명일까요? 어머. 네, 2015년도 통계로 한 해 동안만 발생한 암 환자 수가 21만 4,700명의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내가 오늘 집에 나가서 택시 한 대를 봤으면 암 환자 한 명을 본 거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네요. 다시 말하면 암 환자 수는 전국의 택시 25만 대, 아까는 2015년도 통계로 21만 명이었으면요. 전국의 암 환자는 약 100만 명 정도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암 환자들은 우리 곁에 있을 뿐인 거죠. 택시는 이제 어떤 택시 명찰을 달고 있잖아요. 택시라고 달고 있는데 암 환자들은 암 환자라는 명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혹은 실비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암 종류별 암 치료 비용 순위입니다. 1위가 간암입니다. 간암 평균 치료 비용이 물론 교통비와 간병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라고 보면 되시고요. 약 6,6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장암 같은 경우는 6,300만 원, 폐암 4,600만 원, 담낭암 4,200만 원, 그리고 쭉 내려오면 현대인이 가장 많이 걸리고 있다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 비용 떠나서 치료 비용 플러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내가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비용은 직접 치료 비용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치료를 하는 동안 내가 경제활동을 잠시 멈추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하게 되는 간접 치료 비용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서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작은 암으로 1개 정도의 판정을 받게 된다면 사실 실손보험과 나라에서 적용해주는 산정특례에 보탬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요. 만약에 내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진단비, 암보험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암 진단비를 생각하는데요. 암 진단비를 세팅할 때는 과거에는 암 진단비 하나만을 준비했었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암 진단비를 좀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암 진단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암 진단비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암 입원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암 입원비 같은 경우는 암으로 직접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했을 때만 입원비가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암 요양병원 입원비라는 특약이 때로 새로 신설이 된 지 좀 됐고요. 그래서 암 입원비를 준비하실 때는 요양병원 입원비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서 좀 더 내가 좀 괜찮은 쾌적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입원비를 준비를 했으면 다음에는 암 진단을 받고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항암 약물 치료 비용에 대해서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거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 치료 비용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뭐 칼을 대는 관혈 수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신의료 수술로서 단순하게 치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수술을 암을 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수술비도 좀 반드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비용이라는 또 보험담보가 신설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리고 좀 이어서 해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비용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국립암센터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는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 비용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특약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암보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암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반드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암보험을 이미 가입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입한 암보험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 번쯤 증권을 열어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보험들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최근에 신설된 가장 핫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비용과 항암 세기 방사선 치료비 그리고 항암 양성자 요법 같은 경우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표적 항암 치료비가 어떤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 항암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항암 치료를 크게 3세대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1세대 치료가 바로 화학 치료라고 보면 되시고요. 2세대가 제가 말씀드린 표적 항암 치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3세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렇게 강조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면역 치료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먼저 1세대 화학 치료가 어떤 거냐. 우리 초코파이 선전 보시면 노래가 나오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이 화학 치료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니모자를 쓰고 어떤 암에 걸린 주인공들을 보면 머리가 좀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화학 치료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화학 치료가 뭐냐면요. 이 화학 항암 치료는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세포 번식이 좀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빠르게 나타나는 이 화학 치료 같은 경우를 좀 화학 치료로 빠르게 분열과하고 이런 자라나는 이런 암 치료를,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나온 게 화학 치료인데 세포 변이가 빠르게 일어나는 걸 치료하다 보니까 우리 정상세포도 조금 빠른 것들이 있겠죠. 눈에 띄게 빠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것들을 죽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빠른 정상세포까지 같이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머리가 벗겨진다든가 아니면 힘이 없어져서 역겨움이 올라오면서 밥을 먹지 못한다든가 하면서 많은 부작용들을 이루고 있어서 이 화학 치료는 좀 많은 분들이 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장점을 하나 꼽자면은 나라에서 산정특리에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게 된다면은 치료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치료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항암 치료 비용, 항암약물 치료 비용이라는 특약에서도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2세대 표적 치료는 뭐냐. 암세포에 보면 표적이 있는 암세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다면 내 암세포에 표적이 있냐 없냐를 검사를 해서 표적이 있는 치료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는 표적 항암 치료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표적이 있냐 없냐는 뭘로 검사를 해야 되냐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유전자 비용도 사실 크게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유전자 검사를 해서 표적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표적에 맞는 항암 치료를 또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항암약물 치료, 표적 항암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비급의 항목에 들어가고 사실 거의 다 내 돈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이 특약이 나오기 전에 암진단비는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렸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한가름 된다면 소액으로 예측 가능한 소액으로 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약 하나 정도는 앞으로 하나씩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세대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면역 치료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면역 치료는 해당하는 암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면역 치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표적 항암 치료 정도는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표적 치료는 아직까지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손해율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갱신형 보험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다수가 전부 다죠. 전부 다가 표적 항암 치료는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준비를 좀 하셔서 부족한 암진단비를 채우시는 부분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어떤 거냐. 아까 얘기한 그냥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정상세포를 같이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좀 더 정밀하게 조절을 해서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치료라고 보면 되시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세포가 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고형암 환자에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형암은 암의 형태가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형태가 없는 암은 어떤 혈액암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장기나 이런 곳에 암의 형태가 갖춰서 생긴 암 세포라면 고형암으로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나에게 어느 정도 암 진단비가 준비되어져 있고 혹은 나에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병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져 있다면 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성자역법. 꿈의 치료라고 한때 불렸었죠. 양성자 치료는 정상세포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몸을 그대로 통과해서 암 세포에 도달해서 그 파괴력을 순간적으로 극대화해서 그 자리에서 암 세포를 소멸시키는 그러한 치료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암에 걸렸을 때 칼을 댈래 아니면 빛을 질래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암 세포를 보다 정밀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파괴를 하면서 정상세포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면에서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항암 양성자역법 같은 경우는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내 암 진단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도 될까요? 자 핵심 요약을 한 번 해드리면요.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암보험을 구성을 하실 때는요.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이 진단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내가 필요한 비용을 다 메꾼다. 사실 불가능하실 수 있고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심하실 수 있는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암 진단비를 구성을 할 때는 암에 대해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보장들로 나눠서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가의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는 막대한 비용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암보험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난 암보험이 있어라는 생각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치료를 요하는 직접 치료비와 치료 기간 동안 생활을 해야 되는 생활에 드는 간접 치료비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손보험만으로 혹은 어느 정도 과거에 준비했던 부족했던 암 진단비 가지고 지금 이제 좀 시간이 흐른 이후에 고가의 치료, 좀 좋은 치료를 받으면서 내 암 세포를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한다는 건 사실상 조금 무리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보험은 사실 내가 경제력이 조금 뒷받침되는 분들한테는 사실 저는 막 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좀 생활을 하는데 보험이 없으면 안 되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권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험을 구성하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암 진단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보장들을 채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암은 사망 통계로 작성 이래 37년째 1위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 보험을 좀 가입하시는데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험은 사실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보험을 준비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보험은 몸을 치료할 때 드는 비용을 보상을 해주면서 우리의 경제적 리스크를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때문에 내가 암에 대한 좀 생각이 있다. 혹은 우리 가족력 중에 암이 있다라는 분들께서는요. 암 보험을 반드시 준비를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암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암 진단비만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여러 특약들을 포함해서 암 진단비 구성을 조금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실지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